지니어스 같은 거, 농사짓기 어때? 맛집 탐방할래요? 포테스도 해보고 싶어 펜싱 한번 해볼래? 플라잉이 황어 플라잉이 황어 골반 너비 어, 나 이거 안 되는데 너무 아파 아, 죄송해요 아, 나 이거 재능이 있구나 윙슈트 같지 않냐, 윙슈트 어, 잠시만요 야, 이 정도 했냐, 우리? 어, 턱걸이, 턱걸이 아, 너무 수치스러워 이야 야, 바하 바다 옙도그